1.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처리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에 바른 조합은 2. 증가, 재활용, 감소, 메릿 2. 용매 추출 공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2.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폐기물 3. 분뇨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고액 분리가 용이하다 4. 파재 에너지 계산과 관련된 이론이 아닌 것은 4. 월엘의 법칙 5. 새로운 쓰레기 수거 시스템인 관거 수거 방법 중 공기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진공 수송은 쓰레기를 받는 쪽에서 흡인하여 수송하는 것으로 진공 압력은 최소 1.5kg FCM2 이상이다 6. 적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저장 투하 방식은 수거차의 대기시간이 직접 투하 방식보다 길다 7. 3.5%의 고역물을 함유하는 슬러지 300 M3를 탈수시켜 70%의 함수율을 갖는 케이크를 얻었다면 탈수된 케이크의 양은 1. 35 8. 도시 쓰레기 중 비가연성 부분이 중량비로 약 60% 차지하였다 밀도가 450kg M3인 쓰레기 8M3가 있을 때 가연성 물질의 양은 2. 1440 9. 원소 분석에 의한 발열량 계산 방법 중에서 5의 절반이 CO의 형으로 나머지 절반은 H2O의 형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 스티어식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H는 81 플러스 57 플러스 345 플러스 25 S6 10. 폐기물 소각 처리에 비해 피롤리시스가 가지는 장점으로 틀린 것은 4. 산화성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11. 쓰레기 수거 노선 설정 요령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원은 하루 중 가장 나중에 수거한다 12. 도시의 쓰레기 수거 대상 인구가 64만 8825명이며 이 도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1.15kg인 1이다 수거 인부는 233명이며 이들이 일일에 8시간을 작업한다면 이때 MHT는 1. 2.5 13.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 형태 중 효율이 가장 나쁜 것은 2. 손수레 문전 수거 14. 최소 크기가 10cm인 폐기물을 2cm로 파쇄하고자 할 때 킥스법칙에 의한 소요 동력은 동일 폐기물을 4cm로 파쇄할 때 소요되는 동력의 몇 배인가 1. 1. 76대 15. 생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을 증가시킨다 16. 탄소를 함유한 폐기물의 연소시 탄소 1kg당 발열량이 가장 작은 경우는 3. 시가 0.55초와 반응해 시어로 될 때 17. 폐타이어의 이용 처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권류 소각제 이용 폐타이어 원형을 소각한 후 발생한 소각제를 이용하여 카본 블랙 제조 18. 폐기물의 화학적 성분에는 3성분이 있다 3성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무기물질 19. 퇴비와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미생물은 4. 펀자이 20. 쓰레기의 숨량 기준 수분의 백분율은 2. 61% 21. 평균 온도가 20도씨인 수거 분유 20KL을 처리하는 2. 혐기성 소화조의 소화 온도를 외부 가온에 의해 35도씨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소요되는 열량은 2. 3. 4 곱하기 되고 22. 합성차수막인 csp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강도가 높다 23. 합성차수막의 크리스탈리니티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성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됨 24. 매립지 침출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높은 cod의 침출수는 호기성 처리하는 것이 혐기성 처리보다 경제적이다 25. 해안매립공법 중 순차투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수심이 깊은 처분장은 내수를 완전히 배제한 후 순차투입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26. 용적 200m3인 혐기성 소화조가 휘발성 고용물을 70% 함유하는 슬러지 고용물을 하루 100kg 받아들인다면 이 소화조의 휘발성 고용물 부하율은 1. 0.35 27. 혐기성 소화공법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오랜 소화기간으로 소화 슬러지 탈수 및 건조가 어렵다 28. BOD 농도가 3만 ppm인 생분율을 1차 처리하여 BOD를 75% 제거하였다 이 1차 처리수를 20배 희석하여 2차 처리하였을 때 방류수의 BOD 농도가 20ppm이었다면 2차 처리에서의 BOD 제거율은 3. 94.7 29. 시멘트 기초법에 의한 폐기물 고화 처리 시 액상규산소다를 첨가하는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4. 폐기물 시멘트 반죽을 교화질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첨가한다 30. 친산소성 퇴비와 공정의 설계 운영 고려 인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기의 채널링이 원활하게 발생하도록 반응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교반하거나 뒤집어 주어야 한다 31. 육상 및 해안 매립지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육상 매립집 수면적이 클 것 32. 침출수의 물리 화학적 처리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습식 산화법 33. 함수율이 96%인 슬러지 10리터의 응집제를 가하여 침전 농축시킨다 상등핵과 침전 슬러지의 용적비가 2일이었다면 침전 슬러지의 함수율은 2. 88% 34. 다이옥신을 제어하는 총매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1. AL2-3 35.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고준이 및 저준이로 나누는 기준은 2. 10REM 36.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볏짚과 혼합하여 CNB30으로 조정하여 퇴비화하고자 한다 이때 볏짚의 필요량은 1. 약 4.3 37. 슬러지에 포함된 물의 형태 중 탈수성이 가장 용이한 것은 1. 모관결합수 38.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4. 고영화 39. 연직 차수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40. 복합퇴비화 C 함수율 85%인 슬러지와 함수율 40%인 톱밥을 1위로 혼합한 후에 함수율과 퇴비화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혼합 후 함수율은 55%로 퇴비화의 적절한 함수율이라 판단된다 41. RD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RDF의 조성은 셀룰로우스가 주성분임으로 수분에 따른 부패에 우려가 없다 42. 공기를 사용하여 C4H10을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연소가스 중에 맥스는 2. 14.1 43. 연료 중에 산소가 결합수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수소에서 연소에 이용되지 않는 수소분을 공제한 수소는 3. 유효수소 44. 증기터빈의 형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3. 증기유동방향 반류 복류터빈 45. 폐기물 소각에 필요한 이룬 공기량이 1.49엔 M3KG이고 공기비는 1.2였다 하루 폐기물 소각량이 200KN일 때 실제 필요한 공기량은 1. 약 15,000 46. 쓰레기를 소각 후 남은 재의 중량은 소각 전 쓰레기 중량의 1.4이다 쓰레기 30KN을 소각하였을 때 재의 용량이 4M3라면 재의 밀도는 3. 1.9 47. 폐플라스틱 소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연소성이 우수하고 점화가 용이하여 수혈에 의한 팽윤 균열이 적다 48. 소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다이옥신 제형성 온도 구역을 설정하여 제압성을 유도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49. 착화 온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연료의 화학 결합 활성도가 작을수록 착화 온도는 낮다 50. 소각 연소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연소용 공기의 예열 온도를 높여 제거하는 방법 52. 다음 공식은 무엇을 구하는 식인가 1. 이론 연소 온도 52. 화상 부하율이 300kgm2hr인 연소실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하루 7톤을 소각시킬 때 필요한 연소실의 화상 면적은 2. 약 3. 53. 20m3 용적의 소각로에서 연소실 열발생일이 임한 kcalm3hr로 하기 위한 저위발연량이 8000kcal인 폐기물 투입량은 3. 50. 54. 도시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표련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600도씨 이상에서 총매와 반응에 의해 분진과 결합하여 생성 55. 탄소 10kg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은 4. 약 18.7 56. 플라스틱 재질 중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은 4. 폴리염화비닐 57. 고체 연료의 연소 중 표면 연소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고체를 열분해하여 발생한 휘발 분을 연소시킨다 58. 에탄의 고위발연량이 16620kcalsm3이라면 저위발연량은 3. 15180 59. 완전 연소 가능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소각회 잠사 중에는 존재하는 연소 분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60. 로타리 킬링식 소각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예알 혼합, 파쇄 등 전철 이후 주입한다 61.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1. 기밀용기 62.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폐기물의 양과 시료의 최소수가 잘못 연결된 것은 3. 100톤 이상에서 500톤 미만 20 63.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이용한 6각 크롬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시료 중 3각 크롬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수산한 아트륨 용액으로 폐하 12 이상으로 조절한다 64. 폐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조제한 폐하 표준 용액 중 산성 표준 용액은 보통 1개월, 연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하여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65. 카드뮤물 유도결합 플라즈마원 자발 관광도법에 따라 정량시 일반적인 발광 측정 파장은 1. 226.5 66. 정량한계에 관한 설명으로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4. 10배 67. 액상 폐기물 중 pcbs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시 사용되는 시약이 아닌 것은 1. 수산화칼슘 68. 시한 측정을 위한 이온정 극법을 적용시 내부정도관리 주기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방법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릴도 및 정확도는 연일을 이상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9. 폐기물 시료 20g의 고형물 함량이 1.2g이었다면 다음 중 어떤 폐기물에 속하는가 3. 반고상 폐기물 70. 원자흡수분 관광도법으로 비소를 분석하려고 한다 시료 중에 비소를 3가 비소로 환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약은 2. 이엄화주서 71. 시료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폐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법은 400도씨 이상에서 쉽게 희산되는 유기물에 적용된다 72. 가스체의 농도는 표준 상태로 환산 표시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상대습도 100% 73. 대상 폐기물의 양이 15,000kg인 경우 현장시료의 최소수는 4. 14 74. 크롬 표준 우원액 1000ml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바이크롬산 칼륨의 양은 2. 0.283 75. 저해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한 구리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정량 한계는 0.00이 mg이다 76. 함수율이 90%인 슬러지를 용출시험하여 납의 농도를 측정하니 0.0이 mgl로 나타났다 수분함량을 보정한 용출시험 결과치는 1. 0.03 77.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다는 것을 말한다 78. 용출시험의 시료액 조제에 관한 설명으로에 알맞은 것은 4. 폐하 5월 8일에서 6월 3일 79.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과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두 가지 시험 방법으로 모두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은 2. 수은 80.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바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강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정의되는 것은 3. 선프로파일 81.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량이 1일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염물질 측정주기 기준은 2. 화학적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82. 사후관리이행 보증금의 사전정립에 관한 설명으로에 알맞은 것은 83.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폐기물통계조사 중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2.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발생원결 폐기물 조성비 84.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2.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85. 매립지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중 토양조사 횟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4. 연 1회 이상 조사 86.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2.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87. 지정폐기물인 유해물질압류 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분진 88.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으로 오른 것은 4.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여부 8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중 침출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에 알맞은 내용은 4. 2.0m 이하 90.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의료폐기물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인간에게 심각한 의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2.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로 오른 것은 3. 유기성 온이류 51-01-00 92.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4.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9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를 사용 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가 2. 3년 94.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3. 응집, 침전시설 95.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으로 오른 것은 3. 3년 96.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기준이 방법으로서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어느 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는가 2. 노란색 97. 방지폐기물의 처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애오른 내용은 2. 2개월 98. 폐기물 처리업체에 종사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가 3. 3년마다 99.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관한 내용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애오른 내용은 1월 1일 분 이상 31분 이상 100.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임시 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 차량의 감차